김성근씨의 사연이었습니다. 낚시를 하기 위해서 산 빨간색 보트의 이름 어복 충만한 느낌 그래요 기준은 어복이 충만한 느낌 박중선님 저희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단순한 이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. 다잡어호 근데 또 의외로 괜찮아요 다잡어호 보기 좀 많아 보이고 박중선님 1731님 느닷없이 전도연이라고 하시면서 배 이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. 선배 어? 좋은데? 선배 선배 성태여 구성태 좋습니다. 1731님 들읍시다. 어? 이 보트가 딱 이제 처음 우리의 품에 들어온 시기에 어떤 빨간색의 어떤 그런 추억 정수영님 아이디어 좋아요. 우리 유이십 대표들이 진짜 이제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는데 붉은 악마 김은중호 어? 이것도 뭐 그냥 의미가 있네 의미가. 어? 좋아요 정수영씨 드립! 아 1581님 여보 일찍 들어갈게 호! 호! 아 1581님 네 좋습니다. 슉! 어? 박혜영님 어복을 기대하면서 어? 복세요 나야 아 배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혜영씨 죄송합니다. 슉! 정지웅님 어? 라디오 청취자다운 어떤 이름? 낙킹 온 더 헤븐 스토어 낙킹 온 더 헤븐 스토어 어? 좋아요 정지웅님 드립니다! 느낌이 있어! 낙킹 온 더 헤븐 스토어를 영어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멋있을 것 같아요. 네 어? 이영민씨 엠지답게 지어주셨습니다. 세이 호 호! 어? 좋지 않아요 이거? 배 이름으로 세이 호 호! 이영민씨 드립니다. 어? 이은주씨 안성기버전 날 낳고 가라! 날 낳고 가라! 어? 이은주씨 드립니다. 오랜만이네요. 7104님 베르나르 보트 베르베르 실패! 1504님 모듬회 모든 순간 아니 배 이름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. 모듬회 모든 순간 메뉴 이름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! 구사 구사오이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좋지 않아요? 어? 구사오이님 드립니다! 아 내가 좋아하는 또 멜로디 이름 왔네. 아 7599님 어버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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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599님 드립니다. 르세라핌 나왔는데 박상균님에서 샤크라로 맞불작전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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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춰! 다 갖춰! 내 안에 갖춰! 다 갖춰! 실패! 무슨 호라고 지어야 되니까 우리 또 유영은님 뉴진스로 붙어주셨습니다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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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좋은데요? 유영은씨 드립니다! 김성근씨 뭐 요정도면은 마음에 드는 이름 충분히 있으시죠? 요정도면은 저희가 후보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.